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어찌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언이라고도 합니다. 언감생심에서 언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언감생심을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언을 보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아랫부분, 불하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 11개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기 전에 오불관원이란 말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언제호야란 말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천자문책 마지막에 나오는 어조사죠. 하나씩 보면 언, 어찌란 뜻이죠. 제, 비롯하다. 호, 뭐뭐느냐, 뭐머랴. 야, 뭐뭐이다, 뭐뭐느냐, 뭐머도다, 뭐뭐구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호야. 그리고 언감생신, 잘못된 말입니다. 신은 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감생심. 언감생신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어는 바를정자와 세조자의 결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를정자는 자신들이 적을 정벌하러 가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에서 바르다는 뜻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바를정자. 바를정자는 저는 고물의 정자를 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정으로 기억합니다. 정. 정으로 기억해도 됩니다. 정으로 생각하면서 정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바를정자. 일와. 일. 그리고 한글. 와를 쓰듯이 쓰면 됩니다. 일와. 이때 와는 그칠지. 그칠지는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와처럼 보입니다. 일와. 바를정. 그리고 1, 2, 3, 4, 5. 아라비아 숫자죠. 오. 써보겠습니다. 오. 그리고 점넷. 연하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정오발. 이렇게 됩니다. 어찌어는 정오발이 되는 것이죠. 발음하시기 전에 정오발씨.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고. 정오발씨. 어찌 된 것이죠? 정오발씨. 어찌 된 일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상승되겠습니다. 정오발. 정오발. 어찌언. 정오발. 정오발. 어찌언. 정오발. 정오발. 어찌언.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바를정자. 일와. 일. 와. 오. 발. 정오발. 어찌언.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